안녕하세요. 하스푼에선 보미영 맡은 샤이니킴입니다. 네, 경수영 맡은 샤이니킴입니다. 오늘 마지막 촬영 날인데요. 그동안 너무 요즘 많았는데 재밌게 찍어가지고 아쉬웠어요. 근데 좀 마지막 안갑다, 그쵸? 끝나면 어떨 것 같나요? 호주 마지막. 절 못 보니까. 알아요, 그만. 갑자기 저희 나올 때만 로코가 돼서 당황하셨죠? 저희도 당황했어요. 밝을 일이 별로 없어서 작품 자체가 저희라도 좀 알콩달콩한 모습을 최대한 살리려고 특히 실기 씨가 많이 노력을 해주었습니다. 더 꽁냥꽁냥거리는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더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쉬워요. 사실 하고 싶은 건 더 많았는데 너무 튈까 봐. 네, 드라마상 자제를 많이 많이 하고 보여드려가지고 아무튼 저희 보미경수 너무 좋게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, 그쵸?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겠다. 그때는 숨어있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둘 다 밝은 거 하기로 약했어요. 밝고 까부는 걸로. 네, 파수꾼 그동안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경수랑 봉이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 말씀 하시죠.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. 네, 저희는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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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